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는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본격화됐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강원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람 기자입니다. 원주혁신도시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 신축이 한창입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견인할 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과 9월, 12월에는 공공기관과 연계한 강원도 맞춤형 남북경제협력정책의 발글동을 위한 포럼이 열리는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화 외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올해 6월 전문가 그룹, 정치권 등과 연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강원도 이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유치 논리와 당위성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난해 용역을 통해 선정된 우선 유치 대상 기관 22곳 등 32곳의 기관을 찾아 이전 혜택 등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 기관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원주 혁신도시 이상으로 다 강원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공기관은 12개입니다. 이주한 직원만 6,300여 명에 달하는 등 지역발전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 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정아입니다.